안녕하세요. 한일TV의 의정부 한일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양력 9월, 10월 뱀띠 운세 영상입니다. 네, 9월, 10월. 진짜 시간이 너무 빠르죠? 벌써 이제 다음 주면 추석에 들어가는 그런 운기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이 한풀 꺾이고 이제는 조금씩 선선해진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우리도 참 그렇죠. 인생이 참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 여름이 언제 끝나나 싶은데 어느덧 한풀 꺾이면서 가을에 들어갑니다. 버티는 자가 강하다라는 말씀을 상기하시고 지금 겪고 계시는 일들 잘 헤쳐나가셨으면 합니다. 우리 뱀띠 여러분들 5, 6월에 잠깐 한 텀버 쉬었다가 7, 8월에 또 좋은 운기, 확장의 운기가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쉬었다가 모은 에너지를 포텐셜을 잘 터뜨렸는지 궁금합니다. 자, 9월, 10월이 되니까 우리 뱀띠 여러분들이 허물을 벗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시작하는 운기, 재정비를 하는 운기 옛 것은 가고 새 것이 오는 그런 운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점사적인 표현을 할 때는 굉장히 좋죠. 이게 인간사의 표현이 있을 때는 사람의 종목 하면 새로운 인연들이 생겨야 되니까 옛 인연들이 가는 거니까 그 마음 알이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도 내가 항상 해왔던 일들이 조금 이제 가는 거고 새로운 일들을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거고 이런 운기를 잘 거쳐야지만이 옛 운기를 보내고 새로운 운기로 잘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운기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실력이 드러나는 그런 해다 본인이 대처하는 실력 그것에 따라서 결과가 좀 천지차가 많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잘 적응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늘 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36살이 되는 기사생 뱀띠 여러분들입니다. 오방기 먼저 뽑아볼게요. 자, 양력 9월달 어떻게 될까요? 짠! 아하! 조금 갈팡질팡하는 일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뭐, 문서원이 좀 드는 것도 있겠고 자, 10월달에 보니까 짠! 아하! 이러한 일들이 조금 순발력 있게 대처를 해야 된다. 내가 이제 오래 고민을 하면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9월달, 10월달의 운기 자체가. 그래서 이때는 사회사는 내가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나서는 그런 운기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인간사회의 덕망은 주변에 좀 경쟁자들이 많이 출연할 확률이 있어요. 내가 뭐 회사 생활 잘하고 있는데 신임이 온다거나 아니면 뭐 경쟁 업체가 생긴다. 하던가 근데 요런 걸 해가지고 약간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발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 이바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시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지금의 얘기를 잘 극복해 나가셨으면 하고요.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활력적인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활동성도 많이 보장이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활동성이 보장되는 만큼 운전으로 치면 간단한 접촉사고라든가 사람의 몸으로 치면은 다리 쪽에 부상이라든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총 매출의 양 총 월급의 양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시국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도 새로운 금전수가 생기는 부분 새로운 비즈니스적인 부분이 뚫리는 부분 영업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고객들이 뭔가 유치가 되는 부분 금전적인 부분은 똑같아 하더라도 뭔가 탄력이 생기고 활력이 생기는 운기다. 라고 생각을 하고 미래의 전망을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운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네요.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티는요. 올해 48살이 되는 정사생 뱀띠 여러분들입니다. 5번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9월달 어떨까요? 짠! 아하 다사다나다 이것저것 이동수와 변수가 많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잘 진정이 될까 10월달의 운기다 살펴보니 어 그러네요. 시련과 고난이 되는 형국이니 자 요 때는 내가 마음가짐을 좀 크게 크게 먹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마음으로는 대처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내 그릇의 깊이를 시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키워드 자체는 큰 마음이 큰 물을 만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 우리가 이제 물길이 뚫릴 때도 작은 시냇물이 크게 물길이 뚫리기는 어려워서 종종 막힘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큰 물길이 와서 이 길을 터야 된다. 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인간사의 덕망은 내가 도움을 줄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예요.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뭐 이것도 좀 부탁해. 저것도 좀 부탁해. 이건 좀 어떻게 안 될까. 근데 이걸 내가 잘 들어주면은 나중에 다시 덕망도 똑같이 생기는 형국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인간사의 그런 어려움들을 무시하지 마라. 잘 살펴주고 그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딴 건 다 괜찮은데 좀 예민해지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아요. 신경성, 스트레스성 요런 것 때문에 내 몸에서 일어나는 질병들 정서적인 부분 좀 잘 잡아 나가셨으면 합니다. 뭐 소화불량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잘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지기 노 아니면 도 이렇게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쪽박 아니면 대방입니다. 큰 마음이 큰 물을 만난다 한 것처럼 자잘한 일사들은 크게 덕망이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큰 일사들은 덕망이 되는 형국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조금 이런 것들 그릇적인 부분들을 좀 크게 가져가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 꼭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60세 환갑이 되시는 을사생 뱀띠 여러분들입니다. 우방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9월달 어떻게 될까요? 짠! 오 그렇죠. 뱀띠 중에서 처음으로 빨간색 깃발을 뽑았습니다. 큰 대길의 운기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10월달에 이게 잘 이어질지 보니까 아 조금 10월달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온탕과 냉탕을 뽑아가는 그런 운기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9월달에 내가 얼마나 좋은 성과를 잘 거두고 10월달에 조금 차가워지는 운기를 잘 대면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많이 달라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체적인 키워드는요. 내가 오랫동안 한 일들에 대해서 결과가 난다. 뭐 뻔데기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보상을 받고 나아가는 일이 있다. 근데 큰 결과를 받고 변화를 하긴 해야 됩니다. 변화를 하긴 해야 되는데 남들은 큰 결과를 못 얻고 변화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 의사생 뱀띠 여러분들 보상을 받고 만족한 상태에서 변화를 하는 것이니 그래도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인간사의 덕망은 특히나 주변 사람들 아랫사람들의 덕망이 많습니다. 내가 그동안 베풀어 왔던 것들에 대한 보상을 받는 일, 축하받는 일 그런 일들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괜찮습니다. 뭐 눈에 띄는 변화는 없겠지만 오랫동안 내가 알아왔던 지병들이 있으면 특히나 기간지 개통 쪽이라든지 간 뭐 이런 쪽으로 뭐 체장 이런 쪽으로 뭔가 소화가 안 된다거나 아니 평소에 좀 독소를 좀 해소 못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잘 해소가 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당장에 뭔가 현금 흐름에 대한 큰 변화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명예적인 부분에서 내가 부가 좀 뒤따르는 결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권력, 권위, 권한이 좀 넓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이 직접적으로 내가 돈으로 뭔가 만족하는 부분도 있는데 또 이런 권한이 넓어지면 어깨가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참고하셔서 좋은 선물 많이 보셨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72세가 되는 개사생 뱀띠 여러분들입니다. 오방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9월 때 어떻게 될까요? 짠! 아 노란색. 갈팡질팡 하는 공기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좀 컨디션에 변화되어 있을 것 같고요. 자 10월 달에 잘 풀릴까 보니까 그래도 10월 달에는 내가 기다린 만큼 큰 덕망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체적인 키워드는요. 일상 속에서 조금 일어나는 소소한 건태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에피소드도 없고 큰 해프닝도 없습니다. 무탈하게 지나가는 9월 달 10월 달인데 내가 마음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추스르기 힘든 부분들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특히나 인간사의 덕망이 있어가지고 옛 인연이 가고 새 인연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뭔가 정리를 하게 되는 그런 운기가 보여집니다. 저도 휴대폰을 보면 옛날 연락처 정리하고 새로운 연락처 많이 생기고 그런 운기다라고 말씀하시고 연세가 있으신 만큼 상문살이 좀 들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컨디션이 조금 다운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계통이라든지 위, 대장 이런 쪽으로 안 좋은 부분이 있다 하시니까 건강원진 같은 거, 내시경 같은 거 꼭 해보셨으면 하고요. 금년적인 부분에서는 현금의 흐름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문서적인 부분으로 내가 좀 덕망이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새로운 뭔가 투자라든지 재테크 아니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문서에 있어서 자산가치의 상승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시니 심심한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도련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우리 뱀띠 여러분들 살펴보았습니다. 자 7월달 8월달 좋은 운기가 있었던 만큼 9월달 10월달은 내가 뭔가 한번 새로운 운기에 좀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내가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상이하다라고 말씀드린 만큼 우리 뱀띠 여러분들의 운기도 좀 이렇게 편차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추석 잘 보내시고 이런 운기일 때 잘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우리 뱀띠 여러분들의 지혜를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의 두령은 이제 곧 연말 운세네요. 11월달 12월달 연말 운세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